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 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a 4부 입니다 4부 비타민 a 에 대해서 조금 더 남아있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용량을 먹으면 괜찮은지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a 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한지 이런걸 이제 살펴보면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실태에 따르면 국민의 70% 이상이 필요량 미만 결핍 이라는 뜻입니다 필요량만 채우는게 아니라 사실은 그 충분량 면역을 올리고 피부를 좋게 하고 눈을 좋게 하려면 이제 oda 치료용량 충분량을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적게 먹는 거죠 이게 미국 자료도 한 60% 결핍 이라고 나오구요 rda 에 우리나라의 결과도 70%가 결핍 이라고 나오는데요 뭐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된건 아니고 24시간 회상법 자료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 논문은 아니지만 회상이니까 기억이 잘 안날 수도 있고 단지 하루 니까 물론 이거는 조금 완전히 믿기는 그렇지만 미국의 자료와 뭐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우리나라가 결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비타민 a와 연관된 병들이 아토피나 피부질환 뭐 피부각질 여드름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뭐 자궁 점막이나 점막에 약해지는 면역질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토피나 안구건조증이 사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게 많아지죠 또 이제 a 가 비타민 a 가 이제 간에서 해독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a 가 부족하면은 간 해독이 안되면 여러가지 각종 뭐 면역질환 뭐 혹 같은 거 이런게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비타민 a 는 각종 점막에서 어떤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점막의 어떤 면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를 먹어줘야 뭐 자궁 점막 뭐 침 뭐 이런 데서 어떤 충분히 면역 물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a 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a 의 rda rda 라는 것은 최소 섭취량이죠 그러니까 야맹증이 안 올 정도 그러니까 비타민 a 가 부족하면 막 그 햇빛을 보면 눈이 막 부시고요 어둔 데 가면 눈이 안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쭉 보면은 그 제일 아래 보면 수육이 여성만 해도 수육이나 임산부도 한 만 아이유 정도 먹으라고 돼 있으니까 rda 자체가 odl 가 아니고 rda가 만 아이유니까 사실은 더 충분히 먹기 위해서는 2만 5천 아이유 뭐 그리고 급성기에 뭐 감염이라든지 암환자들은 조금 더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 아이유 먹는 것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나 컨텐츠나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오도되지 마시고 또 비타민 a 가 뭐 기형아를 일으킨다든지 뭐 위험한다든지 이런 연구는 없고요 베타카로틴으로 연구한 건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비타민 a 편 2부에 나오니까 2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 a 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비타민 a 는 동물성으로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타민 a 섭취 방식은 동물의 간을 섭취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대구 간유가 유명한데 코드 리버 오일이라고 그러죠 거기 비타민 a 비타민 d 그 다음 오메가3가 풍부하죠 비타민 a 가 필요한 사람은 간이 안 좋거나 음주를 많이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비타민 a 와 e 를 더 섭취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흡연자가 0.25% 정도 폐암이 더 증가했다 그래서 비타민 a 를 먹으면 흡연자들은 폐암이 생긴다 이거는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사실 진짜 잘못된 좀 바로 잡아야 될 어떻게 보면 좀 까야 될 그런 뉴스나 어떤 컨텐츠라고 볼 수 있죠 비타민 a 는 성장기에 중요하고 눈에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 또 스마트폰 많이 보고 컴퓨터 화면 많이 보기 때문에 비타민 a 의 소비량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맞고 그러면은 간에서 해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눈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a 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 그 점막에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 a 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이나 입안 점막이 굉장히 꺼끌꺼끌하고 뭐 코 점막도 안 좋고 뭐 마르거나 뭐 불편한 느낌 뭐 꺼끌한 느낌 입안이 뭔가 막 불편한 느낌 막 이런 점막이 안 좋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의 점막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안 좋은 분들은 비타민 a를 조금 한 2만 5천 아이유 이상 고용량으로 꾸준히 먹으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요오드랑 비타민 a만 먹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점막이 안 좋은 분들은 또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비타민 a를 잘 드셔야 돼요 눈이 안 좋은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컴퓨터 많이 하시고 뭐 예를 들어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시든지 컴퓨터 업무를 많이 하든지 휴대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비타민 a 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 그룹으로 비타민 a d k 이걸 적절하게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대구관유는 비타민 a 와 d 가 약 10분의 1 비율로 있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우리가 기능학적 치료할 때는 보통 5대 1 정도로 치료를 많이 권장합니다 그리고 k2도 같이 섭취하든지 아니면 나토 등을 통해서 섭취해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이런 시너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랬을 때 굉장히 면역도 좋아지고 뭐 피부도 좋아지고 골다운증도 좋아지고 뭐 여러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구관유 카드리버 오일을 사실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대구관유 1g 에는 비타민 a 가 한 2000 아이유 비타민 d 가 200 아이유 가량 함유되어 있고 오메아 3 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라든지 관절 염증 통증완화 류마티스 통풍 뭐 피부 발진 뭐 폐결액 눈, 폐, 피부 뭐 이런 데 되게 좋거든요 그 이런 데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a 는 대략 한 만 아이 정도 하루에 섭취하면 굉장히 그 안전한 용량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먹어도 문제가 없는 용량이고요 급성기 때는 조금 더 올려 드셔도 되죠 그래서 이런 커드리버 오일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커드리버 오일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일본에 제가 이제 요오드를 한참 연구할 때 일본에 이제 저처럼 요오드 가지고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요오드를 암환자용 요오드를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MMK 요오드라고 하는데 그 성분이 요오드 플러스 대구간유 플러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크레오소트라 그래가지고 크레오소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약간 장 안 좋고 설사할 때 먹는 게 뭐였죠? 정노안 정노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오드, 대구간유, 정노안에 있는 크레오소트 크레오소트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암환자 때 치료하는데 거의 70%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섞어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우리가 그런 제품이 없어도 다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오드도 있고 이런 뭐 비타민 ADK2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크레오소트 같은 거는 뭐 정노안을 꼭 안 먹더라도 장을 치료를 하거든요 기능화에서 장치료하니까 정노안보다 더 치료를 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암작용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인생 깊었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선생님 책을 두 권을 번역을 했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암환자들을 요오드, 대구간유, 크레오소트로 치료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거 외에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그런 제품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암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A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져서 4부까지 비타민 A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른 비타민들도 되게 많고 설명을 드릴 게 많은데 비타민 A만 했는데 이제 4부가 들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타민 A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시고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또 다른 영양소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깊게 다루는 이런 콘텐츠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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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